자 모모티빙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광고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소주의 콕 꽂아 마시는 숙취해소제 소주의 콕 입니다. 보여드릴께요. 요거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 요런게 하나가 나와요 이거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은 소주를 깝니다. 하고 꽂아요.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에요. 색깔이 변하는거 보이시죠 헛개나무 추출물로 만들었다고 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성분을 한번 볼까요. 자 국내산 헛개열매 100% 국내산 헛개열매 100%로 만든 거구요. 사용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사용방법이 소주병의 뚜껑을 제거한 후에 쉐킷쉐킷 소콕을 꽂고 소주 뚜껑을 닫아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특허등록과 디자인등록 제품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콕은 위생상 1회 그러니까 한병에 하나 지금 벌써 우러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병에 하나 정도를 권장하고 있구요. 합성색소나 착확률을 넣지 않았습니다. 다소 좀 우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대요. 오늘은 제가 이거에다가 한번 먹어보려고 한번 협찬받은 것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름은 소주의 콕 지금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서 팔고 있다고 해요. 어머니표 물김치에다가 어머니표 물김치에다가 한번 소주의 콕 이게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표 물김치에다가 음 기름도 좀 넣어주고요 자 우러난거 보이시죠 이걸 마신 다음날에 숙취해소가 없다는게 이미 증명이 많이 됐습니다 이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요거를 보신 우리 모모 팬분들은 한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해 가지고 먹어볼게요 술 자체가 굉장히 순합니다 굉장히 순해요 지금 1개에 2천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음 음 음 괜찮네요 술이 정말 순해졌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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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제가 먹어 봤는데 굉장히 순해요 지금 다음날 숙취해소 때문에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다거나 공부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한번 사서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먹어봐보로 의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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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소금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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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